호박꿈은 예로부터 풍요와 다산, 행복,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꿈속에서 호박이 등장하는 것은 대개 좋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꿈꾸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호박의 색깔, 크기, 상태, 그리고 꿈속에서 호박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호박꿈을 꾸는 이유, 꿈의 몽의 다양한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호박꿈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심도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호박은 전통적으로 풍요, 다산, 풍작을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따라서 호박꿈은 꿈꾸는 사람이 풍요로운 삶, 행복, 그리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갈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적 성공이나 재정적 안정, 가족의 행복 등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호박은 성장과 변화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작은 씨앗에서 거대한 열매로 성장하는 호박의 모습은 꿈꾸는 사람에게 인내와 노력의 결실을 암시합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이나 긍정적인 변화, 개인적인 성장 등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호박은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으며, 꿈에서 호박을 보는 것은 건강과 관련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거나 몸과 마음의 치유를 바라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호박꿈은 현재 꿈꾸는 사람의 상황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호박이 무르거나 썩어 있는 꿈은 현실에서의 스트레스, 문제, 혹은 건강상의 우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잘 있고 건강한 호박은 삶이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큰 호박을 보는 꿈은 풍요로움과 성공을 상징하며, 꿈꾸는 사람이 큰 성과를 이루거나 예상치 못한 기쁨을 얻게 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사업에서의 성공, 가정의 화목, 혹은 개인적인 목표 달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결과를 암시합니다. 호박을 수확하는 꿈은 그동안의 노력과 인내가 결실을 맺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주로 금전적 이득이나 개인적인 성취를 예고하는 꿈으로 해석됩니다. 꿈 속에서 직접 호박을 수확하는 장면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합니다. 썩은 호박을 보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어떤 문제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건강 문제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의미할 수 있으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호박을 요리하는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계획을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호박 씨앗을 심는 꿈은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시작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미래의 좋은 성과로 돌아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씨앗을 심는 행위는 꿈꾸는 사람의 인내심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반영합니다. 살해 일 큰 호박을 안고 있는 꿈, 한 사업가는 큰 호박을 품에 안고 있는 꿈을 꿨습니다. 그는 최근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으며, 많은 자본을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이 꿈은 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몇 달 후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며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살해 이 썩은 호박을 보는 꿈, 한 여성이 썩은 호박을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직장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의 현재 상황과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꿈을 계기로 그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살해 삼호박 씨앗을 심는 꿈, 한 학생이 호박 씨앗을 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암시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고,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었습니다. 살해 사호박을 요리하는 꿈, 한 주부는 호박을 맛있게 요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새로운 음식을 준비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녀의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가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호박 꿈은 풍요와 행복, 긍정적인 변화, 건강, 그리고 인내와 노력의 결실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과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의 내용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으나, 호박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서의 행동과 결정을 조정하는 데 활용할 때 더욱 의미가 깊어질 것입니다. 호박죽을 먹는 꿈 건강이 나빠진다 애호박 하나를 사서 집으로 오는 꿈 결혼한 여자가 꾸면 임신하여 귀한 자식을 낳는다 재물, 돈, 횡재 등의 재수가 따른다 땅 속에서 호박 원석을 캐내는 꿈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굴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시중에 내놓는다 오래된 문화 속에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게 된다 호박 따는 꿈 귀여운 딸을 갖게 된다 호박을 서리하는 꿈, 호박을 훔치는 꿈 딸을 가진 사람이라면 딸에게 결혼상태, 혼초가 정해진다 석은 호박을 만지는 꿈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답답해진다 등나무 사이로 둥근 호박이 보이는 꿈 뜻밖의 횡재를 하거나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신복, 지복, 임신, 행운 등이 있다 큰 호박을 보는 꿈 뜻밖의 커다란 행운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꿈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건강하고 똑똑한 아들을 얻게 되는 태몸이다 파란색 호박 반지를 검지 손가락에 끼는 꿈 명예를 얻게 된다 약속, 결합, 일편단심 등으로 멋진 행운과 달콤한 사랑의 꿈을 꾼다 노란 호박 팔찌를 손목에 사는 꿈 구기국력하고 장수한다 코니, 재물, 행제, 건강, 약속, 계약 등이 있다 호박에 인본을 뿌리는 꿈 서브 자본을 투자하거나 연구에 몰두하게 된다 호박 꼭 곱게 피어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소비자의 기호에 잘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시중 백화점이나 시장에 내놓게 된다 경제 철학, 재원의 꽃, 기업 성장, 재테크 등이 있다 호박 받는 꿈 아들 태몸 호박만한 감을 치마에 담는 꿈 아들을 낳게 되는 태몸이다 호박이 바구니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꿈 오리간만의 물질적 풍요로움을 마음껏 맛보게 된다 정월 초승 때 호박 꿈을 꾸면 농사에서는 1년 내내 농사일이 잘 되고 가을거지에 금은보화가 가득하게 된다 호박 넝쿨에 돈꽃이 화려하게 핀다 바구니에 호박이 가득 담겨져 있는 꿈 오리간만의 물질적 풍요로움을 맛보게 될 것으로 정월 초에 호박 꿈을 꾸면 농촌에서는 2년 내내 농사가 잘 되고 가을거지 때는 금은보화가 가득하게 되는 꿈으로 호박 넝쿨에 돈꽃이 화려하게 핀다 애호박을 따는 꿈 오랫동안 노력해왔던 것들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을 나타낸다 꿈으로 학업이나 직장 사업 등에서 바라던 성과를 얻게 된다 밭에서 호박을 따는 꿈 이쁘고 건강한 딸을 갖게 되는 태몸이다 호박이나 우이밭에 인분이나 퇴비를 뿌리는 꿈 자금 투자나 연구를 위한 정신적 투자를 하게 됨 멍석 위에 호박꽂이를 펼쳐 말리는 꿈 자사의 신상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스컴을 통해 시청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충동구매를 불러일으킨다 대중잡지, 소설 수필집 등을 출판한다 선전, 광고, 과시 등이 있다 호박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꿈 작품, 일의 성과 등을 나타낸다 보석함에 호박과 귀금속이 가득 들어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재수가 대통하다 은행돈, 갯돈, 공돈 등의 행재수가 있다 늑대가 큰 호박을 마당에 쌓아놓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의 곡식이 풍요롭다 잔치, 경사, 일거리 등이 있다 노란 호박 목걸이를 목에 걸고 치장하는 꿈 정신과 마음이 부여하고 평화를 가져다준다 행운의 열쇠를 얻는다 호박이나 우이 구덩이에 비료를 넣는 꿈 정신적, 물질적인 투자를 나타낸다 늑은 호박을 따는 꿈 진행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의 결과가 좋다 많은 재물이 들어온다 지문 위에 호박꽃이 피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혼담이 들어온다 명예, 창작, 연구, 기쁨, 경사 등이 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늙은 노란 호박을 사는 꿈 태몽으로 몸이 튼튼한 아이를 낳게 된다 온수대통하거나 재물운이 상승한다 호박을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귀한 자식을 낳는다 재물, 돈, 행재, 물품 등의 재수가 대통하다 깨끗한 강물 위에 커다란 호박을 건져내는 꿈 태몽으로 큰 인물이 될 아들을 낳는다 비싼 물건을 사거나 외상값을 받게 된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돈이 들어온다 호박 하나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귀한 자식을 낳는다 재물, 돈, 행재, 물품 등의 재수가 대통하다 맑은 강물 위에서 큰 호박 하나를 건져내는 꿈 태몽으로 부인은 임신을 하여 옥동절을 낳는다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물품 구입을 한다 깔아놓은 외상값을 거두어들이거나 뜻밖의 행재를 한다 호박 꿈, 호박 보는 꿈 평소에 해결되지 않아 답답했던 일들이나 문제가 솔솔 풀리게 된다 결혼이 성사되거나 지금 하던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저기 호박이 많이 열려있는 꿈 하고 있는 일에 성과를 거두며 재물을 얻게 되고 작가는 작품을 환성하게 된다 호박 모종을 하기 위해 구덩이에 인분 또는 퇴비를 넣는 꿈 호박 모종을 하기 위해 구덩이에 인분 또는 퇴비를 넣는 꿈은 사업의 자본을 투자하거나 연구에 몰두하게 된다 호박 가지 오이 구덩이에 거름을 넣어주는 꿈 호박 가지 오이 구덩이에 거름을 넣어주는 꿈을 꾸게 되면 정신적 혹은 물질적인 일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호박 먹는 꿈 호박을 행복하게 먹으면 좋은 꿈으로 해석되고 억지로 먹거나 맛이 없었다면 나쁜 꿈이다 현재 질병을 앓고 있다면 호박을 먹는 꿈은 질병이 낫고 몸 상태가 회복된다 호박이 프로쌈을 먹는 꿈 홍기가 늦추어진 미혼 남녀가 좋은 인연을 만나는 꿈 큰 호박이 떨어져서 깨지는 꿈 황제를 하거나 재물운이 좋아져 부여해진다 모래맡에서 붉은 호박 원석을 줍는 꿈 행지수가 있어 1억 천금을 만지게 된다 뜻밖의 돈이 굴러 들어온다